부모 자식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뭐 개풀이 하나야. 엄마랑 나 아빠랑 나 둘이지. 하나 아니에요. 정서적인 소통하는 거 좋지. 근데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걸 공감받아야 되고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되고 내지는 뭐 허락과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엄마가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라는 식? 이건 소통이 아니라 예속된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따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자기의 2탄. 제가 예전에 나르시스트 부모 영상에서 두 자녀를 말한 적이 있죠. 정서적 확대를 받은 스케이프고트. 우리 안에 갇힌 염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와는 정반대로 골든차일드가 있어요. 이 콩지팥지에서 팥지. 여러분들이 골든차일드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했던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엄마는 아빠가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퍼부어주고 키운 거예요.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정말 대단하다. 넌 정말 천재고 특별하고 넌 난 달라. 친구들이랑 넌 달라 하면서 자녀에게 엄청난 특별의식, 특권의식, 우월감 이런 걸 심어줍니다. 이러면 자녀가 친구들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학교 공부나 자기가 해야 할 과제들을 좀 우습고 만만하게 여기기도 해요. 이런 걸 자만심이라고 하죠. 자기 능력에 비해서 일의 난이도를 너무 낮게 보는 거. 조금 낮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낮게 보면 자만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잘 못 어울리는 거예요. 소외감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것들이 다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수준 떨어진다 이러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상하네요. 왜 그래요? 칭찬해주고 용기주고 사랑주고 키웠는데 어쩌라는 거죠? 혼내지 않으면 된다면서요. 이러는데요. 그 부모는 왜 아이를 그렇게 특별하다 하면서 키웠을까요? 이거는 엄마, 아빠 본인이 굉장히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자기애가 성숙하게 형성되지 못한 거죠. 부모가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나는 옳아야 되고 나는 무조건 멋져야 돼. 어떤 그런 자기애적인 욕구를 내 자녀에게 투사하고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냐오냐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이 엄마 내지는 아빠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흐트러지고 평범해지는 거는 내가 흐트러지고 평범해지는 거거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 안에 좋음이 있고 나쁨이 있어요. 나를 실수 있음은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나쁨을 몰빵에서 투사하는 그 자녀가 스케이프고트. 정서적 확대받는 자녀. 만약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거나 자녀한테 투사를 안 하면 배우자한테 해요. 그래서 애는 엄청 예뻐하면서 배우자는 엄청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되게 티나게 극명하게 갈려요. 그 다음에 이 좋음을 또 몰빵에서 투사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게 골든차이드예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든 특별하게 지켜야 되고 그 특권을 유지시켜야 돼. 그게 자기 자신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몰빵이든 나쁜 몰빵이든 사실 그거 다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차마 나한테 못해 미숙해서 감당을 못하거든.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는 거죠. 통합을 못 시키고 양극으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참된 부모의 사랑과 자기의적 투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의적 자녀 사랑은요. 다 해주는데 상당히 좀 통제적인 면이 있어요. 다 해준다는 자체가 이미 통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내 아이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걸 나한테 딱 예속시켜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 애가 유지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 자녀 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한번 보세요. 싫어하고 욕하는 인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오직 나한테만 특별하다고 위대하다고 막 그래. 건강한 사람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하거든요. 다른 집 새끼들도 다 귀하거든. 너만 특별하다고 안 해. 이겨야 된다고 안 해. 다른 친구들도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골든 차일드로 크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과 진정한 어떤 정서적인 교감, 친밀감 이런 거 형성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현실을 외면해요. 나는 엄청 특별한 줄 알았는데 사실 밖에 나와보면 하나도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남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적응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살면서 부모님의 용돈을 받고 사는 그런 빨대족이나 캥거루족 이렇게 되기도 하죠. 내 부모도 내가 사회에서 치이는 꼴 절대 못 봐요. 누구한테 혼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부모가 손 안 대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야 되거든요. 물론 방치하고 너 알았어. 네 인생 알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지켜는 보지만 도와주지는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자계적 투사를 하는 부모는 자녀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바도 못하게 하죠. 여행도 못 다니게 하죠. 가벼운 연애를 해도 본인이 철저히 그 남자, 그 여자 다 검증을 해가지고 헤어지라 마라 해야 되고요. 계속 아기처럼 끼고 있죠. 돈 버는 거 어디서 벌어와도 다 엄마한테 맡겨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 되고 밖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러는 걸 못 봐요. 왜? 그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비난받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녀와 본인이 동일시되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죠. 동일시를 분리해야지. 우리 부모는 못할걸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정서적으로 해체해야지. 헤어져야지. 일단 내 부모의 과대감부터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특별한 것 같은 이 과대감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내 부모 거구나. 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깨달음에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부모를 안 보고 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부모가 날 괴롭힌 건 아니잖아요. 아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자기 과대감을 나한테 던진 거구나. 그건 진짜 내가 아니구나 하고 분리를 하세요. 보통 이런 분들은 부모와 정서적 분리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 컸어도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상의해요. 둘이 서로 한몸같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사회생활 적응 못해요. 부모님 끼고 사회생활 할 거야. 부모 자식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개풀이 하나야. 엄마랑 나 아빠랑 나 둘이지. 하나 아니에요. 정서적인 소통하는 거 좋지. 근데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걸 공감받아야 되고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되고 내지는 허락과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엄마가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라는 식? 이건 소통이 아니라 예속된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지. 이런 자녀는 자기 부모의 이상한 점이 보여도 좀 미숙한 점이 보여도 한마디도 직면 못해. 그냥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소개하고 살지요. 자기 부모가 되게 많이 웅대해져 있어요. 내 부모도 나를 그렇게 웅대하게 보고 이거 절대 건강하지가 않아요. 내 부모를 한번 잘 보세요. 사회생활 잘 하세요.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던가요? 많이 방어적이지 않던가요? 자존심 되게 세고 자기한테 흠집 낼까 봐 사랑 가까이 안 하지 않던가요? 일적인 관계는 나이스하게 잘 맺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감정을 배제하고 기능적으로 맺는 관계거든요. 진짜 사적인 관계,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관계를 한번 보세요. 상당히 좀 고립되어 있고 회피적이거나 혹은 매우 통제적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부모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내 부모와 나의 어떤 비현실적인 과대감일 뿐이구나 사회에선 적응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팩트를 알면요. 슬퍼요. 인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프고 슬퍼도 인정할 수 있으면 병이 아니에요. 알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리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안다고 바로 달라지진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리죠. 계속해서 그거를 마주할 때 달라져요.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환상에서 나오세요. 부모의 과대감과 진짜 나를 분리하는 연습 부모를 바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냥 두시고 나는 나만 생각해요. 다음 영상 자기의 3편에서는 내가 엄청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점점 상처받고 화나고 결국은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자기의 시리즈 중에서 활용 정점인데 내용이 좀 어렵다.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하는 게 저의 과업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우타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지는 맞춤에 있어